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랑스러운 정산인의 정신을 잃지 않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로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정해진 목표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 남들이 지나간 길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졸업생 모두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 결코 현재 닥친 어려움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께는 믿음직한 제자로 선배님들께는 좋은 후배로 후배님들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과 부모님, 후배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졸업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절을 해야 되지만 장소 관계상 인사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어서 뒤로 돌아 부모님께 경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어서 그레이로 앉지 말고 서주세요. 자, 이어서 교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교과의 문제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교과의 문제에 맞춰 신앙상 사밀하는 세상을 해 주는 거로 이 밤을 태어나는 그 신의 길이다 여기서 온 우리 우리를 맞추어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성산고등학교 제45회 졸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참석하여 주신 내빈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잠시 자리에 앉아서 타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엄숙하고 또 졸업식에 성심을 다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